안녕하세요 의성군청 김진훈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성군청 김은빈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청 화이팅! 안녕하세요 의성군청 표정민입니다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과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성군청 화이팅! 차이야! 안녕하세요 의성군청 컬리... 다시 했어요 아 컬링을 해버렸네 안녕하세요 의성군청 김효준입니다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성군청 이재호금입니다 저희의 꿈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성군청 화이팅! 의성군청 화이팅! 의성군청 화이팅! 의성군청 from off-trend 낱동의 중국 bot